한도 띠아나 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리 송가자재로 살짝 쓰시고요. 자 이 상태로 자 옆에 이렇게 하시고요. 자 들이마시고 이때 이렇게 잠금이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막으세요. 이게 턱잠금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여기를 꽉 틀어막는 그게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숙그려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. 자 호흡하시고 다시 자 자 자 자, 잠시 숨 자, 열심히 고프 조이시고 턱 잠금 갈략근 조이고 갈략근 살짝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살짝 은근히 조이면서 배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내쉬고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자, 더 가보도록 할게요 오해는 이제 어느정도 하실 수 있죠 자, 다시 들이마시고 귀도 잠금이 안되시면 턱 콱 고개를 숙여서 턱을 접으세요 여섯, 자, 더 한번 더 들이마시고 일곱 허리가 힘드신 분들은 잠깐씩 허리를 일자로 펴내세요 들이마실 때 그래갖고 너무 깍 조이지 마시고 은근히 조이면서 단계 올리시는 거예요 바구 쪽으로 다시 더 들이마시고 여러분,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여러분, 같이 업적 좀 하시지요 그 상태로 하루 시작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그 상태로 정신의 편이 제작진의 편의점을 제작진의 편의점이 제작진의 편의점이 저는 아마도 박태랑 이 뽀뽀나서 전입뽀나 사실은 중퍼부에 바깥을 드리고 있습니다. 실망을 이겨내 피곤합니다. 그러나 오늘 다시 말하듯이 저는 함께 신나게 쭈쭈쭈쭈쭈봐요. 넌 자유로운 영혼 여전해 충실해 본 눈앞에 지금 네 옆에 나만 보이니 수백 번 고민 고민했다고 수정만 결국 다는 너인데 Tell me why 넌 어린 눈이 자꾸 눌리니 난 여기 여기 네 옆에 있잖니 잠시 차려봐요 Advanced 희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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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recommand 희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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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 잠잘난 나의 끝판을 베이베 꿈이 날났어 꿈 좀 해봐봐 니가 건드려 나도 화가 많아 삶은 화가 넌 맘이 맘이 자꾸 흔들리니 난 여기 여기 네 옆에 있잖니 진심 차려봐요 넌 깨끗해 난 내가 더 내 맘이 맘이 더는 쉽지 않게 난 여기저기 뛰고 있는 너의 맘 나 그들이 내 너의 안하 그들이 내 너의 안하 Baby you know what I'm talking about right? 모두 다 아느라 해도 좋을 때